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소름끼치는 복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와 자취를 하게 되었다 조금 나이가 보이긴 하지만 제법 괜찮은 아파트를 저렴한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골이라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이웃집과의 소통은 도시와 같이 전혀 없었다 시골이라 다 인심이 좋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름 이삿떡도 돌리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마저도 중도에 포기하였으니 말이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였고 홀수층 엘리베이터와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나눠져 있는 걸 제외하면 평범한 복도식 아파트라 살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사실 낮에는 회사에 짱 박혀있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미 자정이 돼버리기에 그저 씻고 자는 게 다였기 때문이다 물론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는 관계로 집에 있을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한 이 동네의 질의도 알겸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이곳저곳 구경 다녀 집에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와 씻고 나니 피로함이 풀린 듯 곧 몸이 나른 나른해졌다 쓰러지듯 소파에 들어 눕고는 습관적으로 TV를 켜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거실에 찬물을 열어놔서 그런지 찬바람에 눈을 뜨고는 나지막하게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지지직거리는 TV를 끄고 단잠을 깨운 바람에 대한 화풀이를 창문을 향해 표출하는 듯 거칠게 닫았다 나는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한 손으로는 배를 극적이면서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몸을 맡기는 듯 들어 눕는 순간 귀에 들려오는 거슬리는 소리가 잠을 깨웠다 웃음소리라고 하기엔 뭔가 서글프고 울음소리라고 하기엔 뭔가 깊어 보이는 듯한 괴상한 소리였다 이 밤중에 뭔 지랄이 안 하고 생각하고 베개로 귀를 막고 잠을 청했다 저 소리에 신경 쓸 만큼 나는 호기심이 많지도 않았고 당장 피곤함을 이기기 힘든 연유에서였다 물론 다음 날은 어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서둘러 출근하기 바빴으니 말이다 이제 이전한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무렵 업무 현장이자 전혀 달갑지 않은 부서 회식 자리가 열렸다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나로선 고역스러운 자리였다 과장님의 말 같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고 부장님 비위 맞추느라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도 구별이 안 되었다 4차를 부르짖는 이미 떡이 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구역지를 참으며 겨우겨우 집으로 향하였다 아파트를 들어서고 11층인 우리 집에 가기 위해 볼수층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 평소에 누르면 버튼에서 불이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났는지 버튼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또한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 뭐야 비틀 걸리며 옆작수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다 12층에 내려서 한 층만 걸어 내려 갈 심산이었다 술에 취해도 집은 꼭 찾아가는 내 주사가 발휘된 까닭이었다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몸은 비틀거리지만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속 거울을 바라보았다 잠시 뒤 딩동이란 청량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여태 참고 있던 오바이트를 거침없이 복도에 쏟았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똥오줌 냄새에 피비린내를 포함한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악취였다 얼마나 토해냈을까 오늘 먹은 내용물을 모두 확인할 만큼 뱉어냈지만 쉽사리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토사물을 뱉어내는 소리 사이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봤고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희끄무리한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야 뭐지 허얀 물체는 점차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눈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다가섰을 때 그것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 한 명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였고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였다 괴이한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은 여자였고 어린 아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를 따라 느릿하게 걸었다 이 늦은 시간에 불법한 흔한 광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든 여인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은 웃고 있어 더욱 괴이한 모습을 자아냈다 그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취는 더욱 심하게 짙어져갔다 다시금 구역질이 올라왔다 몸의 반응을 못 이기고 위에까지 토해내다 멈춘 울음소리에 의아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 든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복도 너머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순간 놀란 마음에 여인에게 달려갔지만 어떻게든 영문인지 거리가 좁혀지질 않았다 술에 취한 것도 한몫했겠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듯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여인은 떨어진 아이를 확인하는지 고개를 내밀어 땅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몸 또한 복도 밖으로 넘겼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얻어맞은 듯했다 여태 살아오면 처음으로 본 자살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 살인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 머릿속이 가맣게 변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내밀어 떨어진 그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래에 가로등이 있어 바닥이 보이긴 했지만 그들이 떨어졌던 아스팔트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술김에 환각이라도 본 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지독했던 악취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귀신에 홀린 것일까? 멍하니 계단을 내려와 집으로 들어왔을 때도 나는 아까의 생생한 기억을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정오였다 다행히 주말이라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련듯 어제 일이 떠올라 싣지도 않고 그대로 집을 박차고 나왔다 대체 어제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올라가 다다른 12층 복도는 엘리베이터 앞에 싸질러 놓은 내 오버이트 흔적이 어제의 일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몰라 1층으로 내려와 어제 그들이 떨어진 곳에 가보았지만 역시나 피한 방울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관리실을 찾아갔고 10년이 넘게 여기서 일했다는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처음 얘기하는데 망설였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에게서 들은 내용은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12층에는 단란한 가족이 살았지만 어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대병과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일로 엄마는 직장도 관두고 내내 아들 병시중을 들었지만 아들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외근과 출장이 잦은 아빠는 아들과 아내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고 고등학생인 딸은 점차 빗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매일 집에 틀어박혀 아들과 있는 엄마는 점차 우울증에 시달렸고 동네에도 소문날 만큼 악화되었다고 한다 밤마다 웃는지 우는지 모를 흐느끼다 어느 날 대낮에 아들을 밀어 죽이고 그 위로 자신도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은 즉사하였고 이후로 아빠와 딸은 이사를 갔지만 이후로 아파트에서 나와 같은 것은 봤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 비록 이야기를 듣고 찝찝함에 바로 이사를 하긴 했지만 그때 그 아저씨의 이야기 중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있다 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 밖에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새벽 4시 아직 안개가 체가시질 않았다 각각 풍경은 마치 잿빛으로 뒤덮인 게 꼭 먼지들에 휘말려 있는 듯하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내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꽁꽁 원수도 꼭지를 억지로 돌려 얼음장 같은 물에 머리를 들이대었다 손과 머리가죽이 찢어질 듯 시렸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 해질 만큼 해지고 색이 바랜 교복을 구겨 입고 집을 나섰다 달동네라 불리는 판자촌이 더덕더덕 볼상 사납게 붙어있는 곳이 우이 동네였다 깜빡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이 위태로운 가로등을 불빛 삼아 겨우 큰 길로 내려올 수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시간 반이 족히 걸리지만 그때쯤 학교에 도착하면 교실에 환한 불을 켜고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기에 항상 이 시간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졌다 머릿속으로 어제 암기한 영단어를 나열하며 학교로 향했다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읽었으면 너덜해진 교과서를 또 읽고 또 읽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자리에 일어나 시끌벅적 떠들며 급식소로 향하는 아이들의 뒤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시판을 들기 전까지 연신 필기에 놓은 쪽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뇌란 참으로 웃기게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삼삼오오짝을 지어 밥을 먹는 아이들과 달리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지만 전혀 문제될 건 없었다 내게는 학창시절의 우정으로 가득한 추억보다는 등에 짐고 가야 할 가족의 생계와 그 미래를 더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오늘처럼 나름 평화로운 학교 생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모여 아이들을 괴롭히고 군림하려는 무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학교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름은 서상우, 친가 쪽은 능력있는 법조계 집안이고 외가 쪽은 이름만 되면 알법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만 선생님들도 딱히 어떠한 처분도 못 내리고 눈치만 보니 더욱 기세등등한 그 자식은 학교를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마냥 헤집고 다녔다 밍뜯는 것은 기본이고 풍력과 육설난무에 섬화롱 등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을 괴롭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철부지 1학년 때야 나같이 쥐뿔도 없는 아이들을 괴롭혔지만 2학년 때부터 무엇이든 간에 자신보다 한 가지라도 잘난 게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자신보다 키가 좀 크거나 자신보다 좀 잘생겨 보이거나 하는 그런 유치한 이유들로 말이다 괴롭힘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친구 하나 없이 왕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괴롭힘을 안 당하는 사실만으로도 학교 다니는 데 있어 기쁨이었다 듣고 쓰고 읽고 외우고 하니 이 시간은 훌쩍 지나 학위 시간이었다 교실 벽면에 걸려있는 시계를 빠르게 확인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뛰었다 학교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세이브한 나는 숨고를 새 없이 바통을 터치하고 옷을 갈아입고 계산대에 섰다 물론 오늘 암기하려고 준비한 노트를 한쪽에 펼쳐놓고 말이다 손님이 많지 않은 날에는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졌지만 집에 누워계신 엄마를 떠올리며 억지로 눈을 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끝인 난 새벽 1시 내가 짊어진 무게처럼 밤거미가 무겁게 짓누르고 쌀쌀한 밤공기가 내 뺨을 얼어만졌다 집으로 도착하자 볼에 살아나 없이 삐쩍 마르고 기미가 가득한 엄마가 나를 반겼다 그런 엄마에게 점심시간에 고이 챙긴 흰 우유와 편의점 패기 김밥, 핫바 등을 꺼내드렸고 내일 엄마가 먹을 라면을 방 한쪽 구석에 놓아두고 죽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쌀 조금으로도 한솥 끓여지은 히어멀건한 죽을 재탕했다 아들 기죽지마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서 도착점이 다른 거 아니니까 우리 아들 파이팅 아프지 않을 때 씩씩했던 엄마의 옛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피곤했던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잠이 들었다 고단하고도 고대였던 수능이 끝나고 마침내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가 걸렸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보다 학교 정문에 걸린 플래카드의 정찬이라는 내 이름을 보낸 순간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하는 실감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다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달린다면 도착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던 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서로 칭찬하기 바빴고 없는 듯 무시하던 친구들 또한 부러움의 시선으로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물론 공부의 공저도 모르고 사고치기 바쁜 서상우의 합격이 의아하긴 했지만 그건 나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에겐 내가 없는 다른 것들이 넘쳐나게 가지고 있으니 그것 또한 서상우의 능력이라니 생각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만을 행복하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다 아직 나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으니 말이다 등록금 사례대보다 저렴하다는 국립대의 등록금이란 내가 생전 만져보지 못한 액수였다 책값은 등록금의 미포함이란다 무려 20만원이란 금액이 말이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탈탈 털어 라면 몇 박스와 물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 중 얼마간의 생활비를 엄마 손에 고이 쥐어주었다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내겐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아픈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려면 나에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처음 보는 막노동파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자기의 몸보다 큰 짐들을 옮겨야 했고 시멘트의 독한 냄새로 코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달랑밧줄 하나를 생명끈 삼아 높은 곳을 오를 때는 식은땀이 절로 났다 누군가가 그랬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데려온다면 정말 흥신 두들겨줄 테다 공부는 쉬운데 공부하기까지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냥 공부만 하게 해달라고 다행히 숙식이 제공되기에 다른 돈 쓸 일은 없는 게 마음의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틈틈이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편지로나마 엄마에게 안부를 전했다 시간은 폭포의 물줄기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또한 턱걸이이긴 하지만 겨우 등록금을 맞출 수 있었다 나는 몇 개 안되는 짐을 챙겨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나 엄마는 내가 돌아올 줄 미리 알고 계셨는지 간혹이 힘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앉아 계셨다 반갑고 미안한 마음에 짐을 던지다 시피하고 엄마 품에 안겼다 안기기보단 앉는 편에 가까웠지만 아무렴 상관없었다 그렇게 내 감정에 복받쳐 후 느낄 때조차 나는 내가 사놓았던 식료품들이 거의 사놓았던 그때 그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엄마는 비쩍 마른 손을 힘겹게 움직여 이불 아래에 있던 통장을 건네었다 예아함으로 열어본 통장은 내가 여태 생활비로 보낸 돈들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그제야 멍청하게 눈치를 채고 식료품들을 스캔했다 몇 개의 라면과 몇 통의 물들을 제외하고 그대로였고 없어진 거라곤 한솥 가득 끓여놓은 죽 같지도 않은 죽이 다였다 맨날 며칠을 아니 몇 개월을 고작 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죽으로 연맹했다는 것인가 나는 결국 엄마의 무릎에 엎드려 오열하고 말았다 입에서는 의오하는 괴성이 흘러나왔고 코에 선폰물이 눈에는 미친 듯이 눈물이 나왔지만 엄마는 그저 그런 나의 등을 쓸어내렸다 얼마나 울었나 눈이 아프고 머리가 멍해질 때쯤 말하기조차 힘든 엄마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나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최면에 빠진 듯 눈을 감았다 다음날 눈을 뜨고 어젯밤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자고 계신 엄마의 몸을 흔들었다 평소보다 더욱 자가운 엄마의 체온과 굳게 감긴 눈꺼풀 따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발 다시 한번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앞으로 내가 호강시켜 줄 건데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신을 부르짖으며 부탁하고 또 부탁했지만 이제야 신을 찾는 내가 괘씸해서였는지 다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직 입금하지 않았던 등록금으로 누구보다 좋은 장례를 치러들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뚫린 구멍은 시리기만 했다 아직 엄마의 그리움과 미안한 모든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최고대 입학식을 갔다 왜 왔는지 이유 따윈 생각지 않고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신입생들이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상기된 얼굴로 줄을 서 있었고 늦게 온 학생들은 자신의 과를 찾는 데 분주했다 또한 그런 자식들을 응원쳐 온 부모님들도 간간히 보였다 저기 저 신입생들 사이에 분명히 내 자리도 있었을 것이다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눈물샘이 다시금 움찔거렸다 그때 비싸보이는 차 한 대가 요란하게 캠퍼스를 질주했고 고지어 운동장 아래에 멈춰 서곤 차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내렸다 서상우 그였다 기여 몇 대의 차가 도착했고 원래 아는 사이인데 그들은 서상우 중심으로 모이곤 신입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자신과 같은 과인 듯한 몇몇 신입생들은 이미 안면이 있는지 인사를 주고받았다 신입생들은 같은 과의 선배인 듯한 사람들을 따라 각과가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입학식은 종료되었다 지켜보던 사람들 또한 하나 둘씩 자리를 뜨고 남아있는 거라곤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와 덩그러니 서있는 내가 전부였다 나는 한쪽 구석 벤치에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1분 1초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 그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묵지처럼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울 기운이 남아있는지 해가 아직까지 빨리 저물어 시간을 예상하기 힘들었다 저마다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지 학교 안 건물들은 불빛으로 화냈다 아마 학교 근처 술집들 또한 사람들로 인사인회를 이룰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괜히 온 듯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살길을 찾아봐야 하니깐 이대로 쳐져있을 순 없다 터덜터덜 걷던 발걸음을 일부러 더 씩씩하게 걸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연신 훔치며 눈을 부릅뜨고 걸었다 야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들어보니 볼이 상기되고 눈이 풀린 서상우가 비틀거리며 나를 불렀다 야 저기 저기 내 차 거든 저기까지의 부축 좀 해 나는 순간 망설어졌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내 얼굴을 본다면 과연 서상우가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입박하지 못한 나를 비웃으며 깔 것인가 아무래도 후자일 것이다 아 시발야 부축하라고 어이 서상우 너 여기서 뭐하냐 엄 지 누냐 다행히 서상우의 친구로 보이는 듯한 아이가 서상우에게 다가가자 나는 그 틈에 몸을 돌려 걸었다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이곳을 벗어나는 게 내 신상과 심신에 이로울 것이란 생각이었다 정문을 나섰고 난이 무언가 언미였던 것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이건 삶의 일부분이고 과거야 내겐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있어 나는 다시금 자기 위한 겸 다짐을 하였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걸음을 떼려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괴음이 틀렸고 돌아본 내 눈에 날카로운 헤드라이트가 내게 쏟아졌다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고 내 몸이 땅으로 착지 않은 순간 땅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나를 거세게 맞이했다 아직 감지 않은 내 눈앞에 보인 건 서상우와 그의 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다 야 이 미친 새끼가 진짜 치면 어떡해 누군가를 쳤다는 생각의 술에서 조금은 깬 듯한 모습이었다 시발 너도 쳐버리라며 그거야 그냥 한 마리지 내가 저 새끼가 내 말 씹었다고 옆에서 존나 그러니까 아 시발 몰라 일단 다시 차에 타 어떡하게 일단 아빠한테 말해야지 너도 알잖아 별일 없을 거니깐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의식이 점차 몽롱해지는데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인지 모를 물방울들이 얼굴을 적셨다 엄마가 몰랐던 게 있어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출발점이 늦다고 다르다고 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들과 같은 도착점에 다다를 순 없어야 왜냐면 그들과 나눈 길 자체가 다르니깐요 세 번째 이야기 지옥도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30살 중반의 남자이다 항상 말끔한 차림인데다 번듯한 직장을 특별한 문제 없이 다니고 있다 그는 모든 일에 마찰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항상 수긍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존재감이 희미한 편이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는 것을 원하는 듯했다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신중하게 어휘를 골라서 할 말만 요연하게 딱 잘라서 말하고는 그대로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하며 뒤돌아서기 일수였다 좋게 말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사회부 적응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들의 시선이 그를 어떻게 보건 그의 내면적인 부분은 정적으로 멈춰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파도치며 흔들리곤 하였다 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너무 조용하고 무뚝뚝해 오히려 할달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음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었다 그의 조용한 성격과 좋지 않은 대인관계 같은 외적인 부분은 이철수씨 이철수씨 간호사가 양거푼 남자의 이름을 불러대자 그제야 남자는 퍼뜩 정신을 차린다 이곳에 남자가 들어온 지는 불과 3분밖에 안 됐지만 줄곤 남자는 앉아있는 맞은편에 대기실 의자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1시간 전부터 점심시간에 먹을 메뉴를 이것저것 떠올리느라 보지 못했지만 말이다 한심하다는 듯이 남자를 쳐다보고 다시 말한다 진료실 들어가세요 남자는 그 의자를 계속 힐끗힐끗 거리며 진료실로 걸어 들어간다 진료실의 풍경은 어딜 가나 똑같다 빨금한 모습과 냄새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철로 만든 진료기구들 남자는 몸을 약간 움츠린다 의사는 등받이 있는 의자에 남자를 안치었다 그리고 묻는다 얘 어디가 아프시나요 두통이 있고 구토를 했습니다 남자의 말은 대화가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은 대답이었지만 의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물었다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보이셨어요 두통은 추기적으로 오나요 2주 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추기적으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의사는 그것만으로 알아낸 것이 있는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한다 남자는 그 잠시동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의료기구들이 말썽을 안 부리고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반질반질하게 소독된 그것들은 하나같이 쓰임새를 알 수 없게 생겼지만 톱날이 달린 기구만이 그의 생각 속에 전멸했다 톱날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게 생겼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살을 베이면 굉장히 아플 것이다 뭐 어디 다른 곳은 아프시지 않나요 뭐 남자는 다시 짤막하게 대답하고 의사는 다시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를 적어낸다 그리고 난 뒤 실용의자에 남자를 앉힌다 의사는 청진기를 남자의 몸 이곳저곳에 갖다 대본 후 눈동자도 까짚어보고 입 안쪽도 살펴본다 그때 갑자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술을 긁는 소리가 맹렬히 들려왔다 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일까 라고 남자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순간 그의 시야 속에 불행한 일이 펼쳐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말끔히 소독된 그것 날카로운 톱날이 달린 의료기구가 맹렬히 회전하고 있었다 전혀 내색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남자는 불안해하고 또 기도했다 의사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때 문 밖에서 간호사가 목소리를 내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맹렬히 소리 내며 돌아가는 톱날 달린 의료기구가 급기야는 탈탈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간호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의사한테 무언가를 묻는다 그러나 남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진 톱날 달린 기구는 계속 움직였다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며 맹렬히 회전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이는 반동 때문이라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이동이었다 그것은 한 마리 치렁이처럼 꾸물거리며 움직였다 남자는 그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움직임을 보며 문득허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남자를 놀리듯이 의사의 발치를 계속해서 맴돌며 회전하고 있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요 혹시 요즘에 술을 과다하게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면 부족이시라던가 의사가 물었다 날카로운 톱날이 의사의 발 언저리를 파고 들어갈 때였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키가 여기저기 튀고 살점이 남자의 무릎 언저리까지 튀어오른다 간호사는 이미 들고 온 차트와 함께 나가버린 뒤였다 의사는 말을 하다가 문득 남자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발 언저리를 살펴본다 그리고는 모르는 새에 자신의 발 한가운데까지 파고 들어간 차가운 금속과 함께 발목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는 눈이 왕방울만큼 커져서는 비명을 치른다 물론 그것은 남자의 상상이었다 아직도 차가운 금속은 의사의 발목을 자르는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뼈와 드러날 때까지 살점을 깎아 내리다가 다른 곳을 빙빙 돌려가며 균형에 맞게 이리저리 의사의 발목을 절단낸다 키가 바닥에 계속해서 흐른다 이철수 씨 아니요 그런 저 없습니다 의사는 심드렁하게 고개를 까딱이고는 자판을 두드려 뭔가를 적어놓고는 말했다 감기나 독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열도 없으신 것 같고 오늘은 두통약이랑 수면제가 조금 들어간 약을 드렸으니 앞으로도 증상이 계속되시면 찾아와 주세요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를 해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까딱거리고는 문 밖으로 나간다 흘끔 뒤돌아 보았지만 거의 바닥 전체를 물들였던 피는 온데간데 없었다 튀어나간 살점과 뼈도 보이지 않는다 의사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씩 붙는다 눈을 최대한 크게 뜬 채 억지로 입꼬리를 말아 올린 모습이었다 웃음을 참는 표정일까 남자는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고민했다 남자는 처방전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실에 앉았다 간호사는 그 모습을 흘끗보고는 남자가 한 구석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찌나 뚫어져라 쳐다보는지 꼭 그곳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었다 이철수 씨 아까와 같이 간호사가 연거푸 부르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처방전 받아가시고요 남자는 묵묵하게 간호사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든다 뭐야 기분 나쁘게라고 간호사가 생각한다 남자는 경우문을 나선다 대기실 의자를 지나가고 곱게 깔린 카펫도 지나서 기부의 소리도 귀 뒤로 스쳐간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일 끝 뒤돌아보자 아직도 반대쪽 의자는 벌레처럼 꾸물거리며 권붉은 색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세상의 어느 고고학자들은 숲속을 헤매다 엄청난 발견을 했다 그곳엔 늑대들과 어울려 사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늑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습성을 완벽하게 알고 생활하는 늑대 소년이었다 아이는 겉모습을 제외한다면 누구라도 아이를 사람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기적이게도 그 아이를 잡아가기 위해 아이를 지키는 늑대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에도 고고학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이를 데려다 어둡고 더러운 곳에 가둔 채 실험을 시작했다 아이는 너무나 슬퍼했지만 어느 날인가 부터 사람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에게는 식습관부터 언어생활 문화 모든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배우는 속도는 가히 놀라울 만큼이었다 거대한 유리벽 두 고고학자가 유리벽 너머의 아이를 바라보며 둘만의 얘기를 하고 있다 유리벽 너머의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 하나하나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는 각오가 느껴진다 정말 빠르군요 아이의 배우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이로 치면 6살 뿐이 안 먹은 아이가 이미 초등학생 과정을 넘어섰어요 가르쳐주는 것마다 스펀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속도입니다 우린 늑대소년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아이시타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인성도 나무랄 것이 없고 이제 우리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세상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아이는 처음과 같이 무표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만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뿐이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으로 나왔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놀랐으나 점점 평범해져 가는 모습의 아이를 보고 세상도 아이의 관심이 점점 사그라져 갔다 아이는 조용히 세상에 흡수되어 갔다 10년 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세상엔 엄청난 사건으로 떠들썩해졌다 연쇄살인 무차별 학생 이미 그것은 살인을 넘어선 학살이었다 그 방법 또한 너무나 잔인하고 정교해서 전문가들조차 살해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전국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나의 상대를 무관하고 하루에 10명씩도 죽어나갔다 어떠한 증거도 정황도 이유도 알 수 없었다 경찰이나 군대 그들 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나타났다 스펀지 인간 10년 전 세상을 희망으로 힘나게 해줄 거라 생각했던 그는 10년 전과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세상을 보았다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을 혼자 남게 했던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과를 했고 그는 그제야 학살을 멈추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스펀지 인간은 천재적으로 세상의 지식을 흡수하고 복수를 꿈꿨다 후세에 그와 같은 스펀지 인간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 세상을 빛내주는 사람으로 불리기도 사이코패스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마섯 번째 이야기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올해로 스무살이 된 백수다 내겐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셋 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나는 항상 불량한 애들에게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고 내 친구들은 그런 날 지켜줬다 그 계기로 우린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었고 난 친구들이 자랑스러웠고 소중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자 같은 학교가 아닌 각자 다른 학교로 훑어지게 되었는데 나는 입문계에 친구들은 공고로 진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친구들은 저들끼리 어울리며 그렇게 지냈다 시간은 흘러서 졸업을 앞두고 우린 마지막 마무리도 잘하고 서로에 대한 우정을 다짐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내 편안해졌다 서로 웃고 떠들며 몇 시간을 술을 퍼마시다가 난 결국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내 방에 누워있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휴대폰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잃어버린 것이다 등신같이 목이 말라 거실로 가서 물을 마시고는 다시 내 방 침대 위에 누웠다 가족들은 어딜 간 모양이다 주말인데 어딜 간 거지? 라고 잠깐 생각하다 일어나선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리고는 메신저를 켰다 친구 중 한 명이 접속해 있다 그 친구에게 쪽지를 날려본다 어제 잘 들어갔냐? 쪽지를 보내곤 답장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고 그 녀석은 로그아웃 해버렸다 이상하다 옷을 챙겨 입고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에게 가보기로 했다 그 녀석은 혼자 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놀러갈 수가 있었다 배를 눌렀다 우스스한 모습으로 친구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날 쓱 한 번 보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뭐라 말할 틈도 없이 배를 몇 번 더 눌러봤지만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날 피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때부터였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았지만 만나질 못했다 나는 따돌림을 당했다 그 후에도 몇 번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날 없는 사람 취급했다 눈물이 났다 서럽고 배신감에 눈두덩이가 파르르 떨렸다 믿었던 친구들을 배신해 난 내 방에만 박혀 지냈고 가족들도 날 포기했는지 내 방엔 엄마만 가끔 들어와 말없이 서 있고 가곤 했다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모양이니 분명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겠지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 일이 있고는 메신저도 지우고 인터넷 서핑만 하며 지냈다 배고픈 것 잠 오는 것도 모른 채 난 그저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다 가끔 부모님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모니터 전원을 끄고 공부하는 척 탭만 끄적였다 그렇게 난 스무살이 되었고 문득 친구들이 생각났다 녀석들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에 메신저를 설치했다 친구 두 놈이 접속해 있었다 쪽지를 보내볼까 하다 답장이 오지 않을 걸 알기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근데 친구 한 놈의 대화명이 눈에 띄었다 내일 A카페로 12시까지 친구들이 모이는 걸까 나도 가볼까 하고 수십 번을 고민하다 결국 옷을 챙겨입고 나섰다 카페에 도착하니 역시나 그 녀석들이다 한 놈은 노란 머리 피어싱에 한 놈은 곧 군대 가는지 빡빡이 한 놈은 모자를 쓰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순간 나도 끼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걸어갔다 얘들아 안녕 잘 지냈진? 수줍게 건넨 내 말은 무시하고 녀석들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기분이 나빴지만 나도 그냥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자리에 앉아버렸다 옆자리에 있는 친구도 앞에 앉은 두 친구도 내 쪽을 슬쩍 한번 보고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여자 만난 이야기 군대 가는데 걱정된단 이야기 대학생활 이야기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나 난 외로웠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다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야 우리 사진 찍자라고 했다 다른 녀석들도 카메라를 향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는 포즈를 취했다 찰칵 나도 옆에 껴 찍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았다 사진이 어떻게 찍혔을지 궁금해서 친구 휴대폰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말을 꺼냈다 야나 저번에 엑스한테 쪽지 왔었다 그 변의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내가 앞에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친구 둘의 반응을 살피니 둘 다 사색이 되어 있었다 시발 웃기고 있네 죽은 새끼가 무슨 수로? 야 근데 나도 이상한 일 있었다 뭔가 대화가 이상했지만 들어보기로 했다 그 새끼 죽고 난 다음 날인가 벨이 울리더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뭐야 하곤 다시 들어가는데 또 벨이 울려 그래서 문에 달린 작은 구멍 있지? 거기로 보는데 또 아무도 없더라 그때 또 벨이 울리는 거야? 존나 소름 돋아서 방에 가서 이불 덮고 자는 척했다 내 이야기가 분명했다 다른 친구 하나가 말을 꺼냈다 야 시발 죄책감 느끼냐? 솔직히 그 새끼가 잘못한 거 아니야? 줏도 아닌 새끼가 친구인 척 해주니까 술을 꼬라서 인마 병시나 거리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어깨를 툭 쳤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잖아 하여간 약고 새끼 그런다고 죽어버리냐? 주인 이모한테 친구 뻗었다고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존나 졸았었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고? 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도 안 돼 너희들 장난치는 거지? 방금 너희들과 사진도 찍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사진 봐봐 괜찮으면 페북에 올리게 그래 사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 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친구의 휴대폰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내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친구들에게는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찍은 사진에도 난 없었다 다시 말해 친구 그리고 사진에도 난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을 보고 잊지 않았다 이거 보다 감사합니다.